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1일 내로 10일에 브러쉬 박스를 맡게 된 이 웨이브입니다. 제 7회 졸업식에 참여한 많은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제가 1학년인데 이렇게 3학년 선배님들의 졸업식에 참여하게 돼서 좀 많이 떨리는 부분도 있고 지금 긴장도 많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좀 더 활기차고 밝은 NH로 졸업식 4회를 임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오르샤입니다. 졸업을 축하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가 블루아트 생활에 졸업하는 것도 굉장히 아쉽지만 저희가 또 성인이 된 만큼 좀 더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. 지금 졸업 저희가 졸업하면 성인이 됐는데 저희끼리 한번 여행을 가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. 저희끼리 뭐 친구들도 많게 나오고 성인 형들끼리도 같이 여행을 가는 게 저희가 생각나는 것도 그렇죠.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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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